네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이해식입니다. 오전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대통령의 수사 외압을 숨길 수 없습니다. 이제 이실직고할 시간입니다. 김계환 사령관 녹취와 해병대 간부의 추가 증언으로 vip 경로가 사실로 드러나자 국민의힘은 그게 수사 대상인가라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일종 사무총장까지 나서서 대통령이 경로하면 안되나 경로한 게 죄인가라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vip 경로가 사실인지 아닌지의 진위 문제로 공방을 벌이기 여의치 않자 이제는 아예 얼굴에 철판을 깔고 진실을 깔아 뭉개기로 작정한 것입니까? 수사 외압의 빼박 증거가 드러났는데 눈 한 번 꿈쩍하지 않고 안면 몰수로 일관하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말문이 막힙니다. 그런다고 대통령이 수사 외압의 몸통임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실직고할 시간입니다. 말도 안 되는 파렴치한 주장으로 시간 끌지 말고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윤 대통령을 지키려고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철면피 같은 행태는 국민의 분노만 키운다는 점을 국민의힘은 명심하기 바랍니다. 라인 사태가 한일 외교관계와 별개라는 대통령,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한일 정상회담에서 라인 사태에 대해 한일 외교관계와 별개 사안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외교와 별개 사안이면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 외교 사안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안이한 인식에 기가 막힙니다. 심지어 윤 대통령은 양국 간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게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며 파장 축소에 안간힘을 썼습니다. 일본의 라인 강탈에 엄중 항의하지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는 굴욕 외교의 끝판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의 억지로 인해 우리 기업의 이익과 우리 국민의 주권이 침해받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자고 한일 관계를 복원한 것입니까? 우리 기업의 경연권과 기술력을 일본에 빼앗길 상황에 오해라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앞장서서 일본을 편드는 모습에 국민은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셔틀 외교가 아니라 빵 셔틀 외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에게 호구형이 되기로 작정한 굴종 외교로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치욕스러운 무개념 외교를 용납할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익과 국민의 자존심을 내다버린 대일 굴종 외교를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에 입대한 아들들을 상관의 무리한 지시로 잃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또 한 명의 청년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황망하게 세상을 떠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상관의 안이한 판단과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얼차려가 부른 사망 사건입니다. 훈련병의 안색과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집행 간부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얼차려를 계속했습니다. 훈련병은 끝내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병원에 후송됐지만 끝내 훈련소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왜 보고를 무시하고 무리한 얼차려를 고집해 훈련병을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엄중히 수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유명을 달리한 훈련병에 대한 도리이자 또 다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길입니다. 수해 복구에 나섰던 해병대원, 수류탄 투척 훈련을 받던 훈련병,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무리하고 잘못된 지시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에 입대한 아들들을 잃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군의 사기는 장병의 안전에서부터 나온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